이게 시작 된 건가? 제가 화면은 처음 봐서 댓글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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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혼자 개인 브이앱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 브이앱을 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누구야? 아고 왔습니 안뇽 네 안녕하세요 애들 보고싶다고요? 애들? 애들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카메라구나 잠시만요 제 눈만 보세요 눈만 애들 여기 있나? 잠시만요 어 뭐지? 어 다 자나봐요 어떡해 애들 자고 있어요 제가 자전 모습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야 일어나 아 뭐야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 아무도 안 일어나지? 아니야 아무도 안 일어나지? 으아아아아아아 잘 짰다 잘 짰다 잘 짰다 잘 짰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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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니 왜 말했지? 왜 말했지? 뭐예요? 언니 왜 말했지? 왜 말했지? 왜 말했지? 제발 여러분 봐봐 한번 머리 머리 잘 가졌어? 잘 가졌어 왜 말했지? 왜 말했지? 진짜 영직한 거 안 보여요? 왜 말했지? 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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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지? 야! 아 윤은 진짜 왜 말했지? 왜 말했지? 왜 말했지? 내가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제가 PPT를 준비해왔어요 là 스테이싱 컴백한다 맞다 자 dura 봤습니다 자자 우리 먼저 인사 인사 먼저 드릴까요? 인사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싱입니다 와 스테이싱 컴백한다 맞아 스테이싱 얼마 안 더 갔다 하지만 컴백 네 어? 내가 염cess하지 않아? 잘했지? 뭐야 스윗? 스윗 밥은 먹었어요. 다들 밥은 먹었나? 먹었나? 저희는 방금 먹었어요. 맞아요. 나 왜 이렇게 인자해요. 윤세영도 왜 이렇게 해? 컴백 언제 하냐고요? 21일에 갑니다. 야 너 도둑 같아. 스윗 미안해요.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미안해요. 제 고무줄 빌려봤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세연이 꽤 많이 밝아졌어요. 머리. 그걸 왜 말해요? 그건 비밀이죠. 제이도 할 말 있지 않나? 짱. 미안해요. 사실 제이도 염색 안 했어요. 아까부터 애들이 속인다고 진짜. 저희 방 좀 들었는데. 미래의 만동. 방 좀 들었는데. 방 좀 하려고. 이렇게 만만해 준비를 하고 잠들었는데 언니가. 야 너도 이쁘게 자서 다행이다. 아니 그냥. 예뻤죠. 자는 것도 예뻤네. 거짓말 못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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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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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ie이 지금 배수민입니다. 난 귀농을 할 거야. 하하. 하하. 아 그래서 귀농을 할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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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가. 있었되지.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하하. 귀농을 해. 하하. 우리가 처음. 머리 성말된다라. 우 변하네. 하하. dobrze. 아아. 궁금한 점 한 번 질문해 주실래요? 맞아요 오랜만에 참고로 스포 니니 어제 홀랐어요 어제는 얘기 들었어요 언제였어? 아 피디님께서 세연아 너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 게 순종을 해줘 이거 말해도 되나? 헤헤헤헤 근데 진짜 정할 게 없는데 세연씨 세연이 없네 이거 이거 갑자기 뭐 이런 거 있네 그렇지 깜짝 놀랐네 삐뚤어 보이는데 살짝 삐뚤어 보이는데 저거죠? 여러분 제가 마술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다 이거다 마술 맞죠? 아 멜로디가 궁금해 그런 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정 이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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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거 봤어 그 거기서 말하자면 유튜브에서 그거 봤어 아 스테이 씨가 제목은 기억 안 나 근데 우리 스윗분들께서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왜요? 이거를 무슨 너네가 연말문에서 엄청 했더라고 박특이 박실행 아 사연이 원래 이거 많이 없는데 이거 원래 많이 없는데 근데 사연 찍을 때 애기 옛날 애기 이거를 다 모아주셨네 아 어르신데도 스윗이 넘치고 이거와 관련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사실 스윗 우리가 스패도 모를걸 맞아 우리 그 암호 영상이 또 이게 있었어 이게 있었어 아 아 우리 스윗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 뭐 생각보다 우리 스윗이 모든 걸 다 슬퍼라고 마시게 하려면 진짜 진짜 무슨 말을 소나트 해주세요 갑자기 소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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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형 질문이 여기 많았는데 뭐지 스테이씨도 스윗에 대해 모르잖아요 아 그쵸 알려주세요 알아요 저는 어 뭘 알죠 스윗은 스테이씨 좋아해요 네 그 말 할 줄 알았어 좋아요 맞아요 완전히 말했었는데 내가 들어봤던 거 같아 저기요 저기 앞에 두 분 조금만 들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 안 보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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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브이앱 하려던 게 아니라 자고 있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떡해 우리 출근에 있어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하하하하 아 꼭 켜야 되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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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무의식적이었어 하하하하 아 무의식적이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팀 뭐? 숙소? 아 나 이제 최근에 썰 있어 하하하하 사연이랑윤희 특히 윤세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갔는데 무슨 아니 같은 숙소 있잖아요 아니 진짜 몇 걸음 안 가놔요 아 서연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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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너 너무 감수만 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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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서 말해! 여기까지 안 들어가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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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가면 나한테 나가라고 하죠 아니 들어가! 들어 온 거야! 너도 너 도와주세요, 저 정도는 됐어요? 네 자, 이제 예은이 이러면 왜요? 왼쪽 아이도 와라 네 수은이 뒤로 들어오면 왼쪽이 아니라고 아, 뒤로 좀 이끼네 배달이 여기였네 아, 나 오늘 왼쪽으로 달만 타는 게 잘 보이네 오른쪽이 더 예쁜나? 왜 이렇게 앉아요? 왜 이렇게 앉아요? 왜 이렇게 앉아요? 왜 이렇게 앉아요? 대화해요? 진짜요? 언니 아, 언니들 나 댄스하고 있는데 나 지금 에이셋 배웠어 오, 진짜요? 오, 대박 쳐주세요 에이셋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그러니까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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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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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그 기타 치면서 에이셋 보는 거 같거든? 오, 오 오, 오 어떻게 해보래? 근데 너무 잘한 기타 치면서 어떻게 에이셋을까? 예를 들어 아,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아, 잘못이에요 기타 치면서 에이셋을까? 아,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기타를 추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지? 좋은데요? 아, 진짜 좋다 두 분에 나오셨는데 근데 음색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댓글 달걀이잖아 어, 언니들 FX 노래 커버해줬으면 좋겠어요 FX 노래 우리 옛날에 연습했어요 저희 엘렉틱스 엘렉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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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월평 영상은 봤어요 저도 월평 영상을 저 언제 얼마 안 됐을 땐 색깔들 너무 재밌다희 쟤가 바로 떠오르는 거야 나 오지 않아도 했잖아 아 너무 포함돼 저 벌써 12시 바로 인사는 좋았지 분당 뭐 있지 생각 뭐가 있을까 아까 있었는데 까먹어서 생각 중이었는데 저 그거요 I see that I'm I se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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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럼 두 개가 마지막 월평이었어, 우리. 맞아요. 대박이다. 진짜. 맞아, 맞아. 그랬었어. 나도 나와 같이. 나도. 나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서 언니들 다 하는 거. 이번에도 톱백하셨어. 맞아요. 맞아요. 12시도 같이 했다. 그게 또 좋아. 저는 덤더럼도 기억 많이 나. 덤더럼도. 우리 진짜 뭘 많이 했다. 근데 이거를 다 저희 항상 연습 때도 생 MR에 라이브 하면서 월평하셨어. 기억이 안 난다. 난 수민이 뉴럴스 했던 거 그랬어. 난 제일 뉴럴스. 아, 난 뉴럴스. 너 뉴럴스도 했어? 응. 두 번 했지. 안 됐어. 아, 뭐하게 안 왔어? 진짜 많이 했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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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했어. 진짜 그거는 저희 회사 분들께서도 저희가 항상 좋아하셔서. 아, 맞아. 여러분. 처음 이사님께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날이었어. 아, 맞아. 진짜 너 칭찬받 되게 많이 받았어. 윤희야. 눈빛이 살아있다. 왜? 너 맨날 1등 했잖아. 아니야. 아, 1등 맞나? 진짜 대형을 진짜 많이 짰어. 맞아요. 한 세 번은 오고. 한 번 짬 거 같아. 여러 번 했어. 아, 그거 갖고자. 아, 잠깐만. 언니들 스포 해줘요 있었는데 채원님 잠깐만 앞으로 한번 숙여주실래요? 왜요? 아, 스포니니? 스포누누. 스포누누. 딱 숨어 있더라고요. 스포누누. 아, 스포누누. 아아. 제가 요즘 유행을 안 넣는 줄 알았어요? 뭐가 있나? 뭐가 있지? 와, 이제 하나하나 신곡을 음식으로 표현해달라고 하셔. 아, 안 해요. 안 돼요. 이런 질문 안 났습니다. 아, 안 돼요. 다 갈 뻔 했어. 다 갈 뻔 했어. 다 갈 뻔 했어. 나도, 나도, 나도. 다 갈 뻔 했어. 나도, 나도, 나도. 나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신선생님 음식이 다시 넣었대요. 저도 생각 다시 넣었어. 나 안 나왔어. 하지만 얘기하셔봐. 좀 말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음식 보고 그 스포가 되면 되게 그렇게 신기하던데. 진짜? 그럼 신곡은 색깔로 설명해줘요? 이런 거 몰라요, 근데? 그냥 분석해요. 아, 그렇지. 우리 핑크색 치잖아. 그냥 파리꽃꽃꽃꽃. 자두, 자주색. 자두, 자두. 자두, 자두. 핫핑크 아니야? 제 댓글 보시면 손들어 주세요. 붙여야 해서! 붙여야 해서! 붙여야 해서! 붙여야 해서! 붙여야 해서! 아, 제 옷에 고양이 맞아요. 고양이에요? 어, 입었네요? 이렇게 보셨네요. 며칠 많네요. 저한테 참 보여줬는데. 아, 이거 언제 입지? 하다가. 내일 입을까? 하다가. 아, 아니야. 내일. 너 나 입은 거 알아? 침묵의 007. 아, 알겠어요. 침묵이에요? 시작은 이건 거 알죠? 어, 근데 웃으면 안 돼요. 원래 참, 원래. 내가 한번 해볼래요? 이거 한번 오렌지도 해볼래요? 오렌지도 몰라. 오렌지도 몰라. 오렌지도 몰라. 이렇게 받은 사람이 조금 웃기는 게 없어. 오렌지도 몰라. 정답. 오, 오렌지! 맞아, 맞아. 아니, 잠시만요. 좀 더워줬어요. 그럼 알아. 홍삼 알아. 아, 홍삼! 아, 왜? 지혁 불러 다른 거 알아? 부르는 게 다르구나. 아, 쌩이. 아, 쌩이. 아, 쌩이. 니니. 나 계속 넣으라고 해. 니니. 너 넣어. 저도 넣어. 나. 저도 넣어. 준비 시작! 다들 불러야 돼. 아, 공무집이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러야 할 수 있어. 아, 눌러야 할 수 있어. 침이. 빨리 한다. 준비 시작! 어, 뭐야? 뭐해?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빠른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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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렌지도 몰라. 오렌지도 어때요? 오렌지도 몰라. 오렌지도 몰라. 네가 신날 것 같아. 오렌지도 몰라. 오케이. 오렌지도 몰라요. 오렌지도 몰라. tych 아, 오렌지? LABON DOOM! 오렌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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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재현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 갔다 소원이 걸릴네. 참 힘들게 해. 한 번 해. 진짜 힘들다. 부러워야 돼요. 쫄지 시작해볼게요. 오렌지... 웃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아 웃어? 그런데 뭐 틀게요? 목소리도 진짜 작아야 돼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몇 번 해야 돼? 리듬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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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기 주면 돼요 다른 사람들 넘겨야 돼 하지 말자 편을 알지? 아니 아니 지금 욕심 안 좋잖아 만들어야지 바로 널이 시작했는데 아! 안 해주세요 그냥 만들고 수지각 더 해줘 좋다 넘어! 감장 안 내려 드리겠습니다 오! 오! 너네라! 가질 거다 급발진했어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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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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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연이 기회돼요? 오렌지 이렇게 하는데 언니 이렇게 가면 안되고 더 크게 가면 안돼 오 오렌지 언니 너무 작았어요 오렌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크게 가면 야 언니 봤는데 다시 보기라 오늘은 여기까지 아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오렌지 힘들다 오 벌써 파트가 100만원이었어 오렌지 파우더 오렌지 파우더 오렌지 파우더 이게 새로워 고구마야 오렌지 파우더 다른거 없어? 뭐야? 과일? 딸기 딸기는 없잖아 아 딸기 감 감 감 감 감 감 귤 귤 귤 아 그냥 뭐 뭐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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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런닝매이 나누기 아니 딸기 나누기 우리 옛날에 해보지 않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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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딸기 파자 해볼래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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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예 우리는 게임이랑 안맞나 나 되게 잘 봤는데 나 머리봐 너 아 padre 딸기 딸기 아 Libr zm 염색했어요 염색했어요? 이거 한 대가다 아 그거 숨기려 했는데 어 숨기려 했는데 아 언니 못 쓰는 게 없잖아 깜빡했나봐 솔리언니가 진실에 콧구멍 그만해요 아니 진실에 콧구멍 그만해요 콧가요 진짜 내가 심장한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짓을 썼는데 어 야 시정이 가면 해달라고 하시는데 나 이거 진짜 잘해 그럼 어둠이 먼저 했어요 이렇게 돌아갈래? 이렇게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생선은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두부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두부도 있고 당근도 있고 아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두부도 있고 당근도 있고 수박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두부도 있고 당근도 있고 아하 수박이 줘 안녕하세요! 수고하기로! 와! 생각 안하고 있어 아니 저 생각은 안하고 있어 아 근데 애들 얼굴로서 아 색상으로서 그래서 저 기분 나빴어요 내가 아까 하면서 오징어 외치기를 이렇게 힘들다 색상 오징어 들었어 아 진짜 아 귀여워 숨이 막히는 정말로 그냥 하이업에 가면 여기 좋은데요? 그냥 하이업에 가면 실명금지 실명금지 실명금지? 그럼 어떡해 근데 안 돼 나만 아는 거 하나 있네 어 실명금지? 아 사람이 아니어도 돼 준비 시작 하이업에 가면 마이크도 있고 하이업에 가면 마이크도 있고 연습실도 있고 하이업에 가면 마이크도 있고 연습실도 있고 신발도 있고 하이업에 가면 마이크도 있고 연습실도 있고 신발도 있고 악스로컬도 있고 어? 뭐야 뭐야? 악스로컬이라고 있어요 악스로컬?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자기 아는 거라서 그러고 싶었데요 제가 뮤비 비하인드 때 만들어낸 건데요 저희 실명 언급해 좀 저희 영상팀 언니 예명 하나 지어드릴 거 아스로컬? 그게 뭔지 모르는데 아스로컬 일단 해주세요 하이업 뭐였죠? 하이업 내 가면 하이업 왜 왜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 그쵸? 갑자기 제 생각만 뭐 있어요 왜요? 뭐예요? 뭔데? 별아닛 거야 뭐야 피디님께서요 왜 뮤비 촬영을 날겨? 네 제가 뮤비 촬영을 안했는데 아 나 지금 조만간 말이야 하이업 나 관련되지 마 나 관련되지 마 매일 촬영을 하잖아요 관련되지 마 관련되지 마 관련되지 마 전체 눈을 입어 진짜요 어 나 근데 이걸 안 할 사람이 아마 우리 셋이일까? 어 이거 내신가? 저한테 몰라요 처음에 가셨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왜? 저한테 와가지고요 야 피디님한테 눈을 여기서도 다 들었어요 그랬어요 나는 아니 그럼 피디님께서 누누리 만들고 있었는데요 야 나 갑자기 생각났어 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피디님 소리 하나 있어 뭐야 아 피디님 지금 보고 계시던데? 맞아 말을 보세요 최선이야 왜 안 보고 가는데?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 왜 안 보고 계세요 왜 안 보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잠깐 옆에 저기 안 나오네 아 뭐냐면 내가 밥 먹을 공간이 없어서 잠깐 대표님 왕을 빌려가지고 바로 아 약간 불안했어 왜 진짜 놀 거 같은 거야 근데 어 안 올 거래 아무도 그냥 그러다가 뭐 아니 피디님 잠깐 오셨어 오셨다가 아 뭐 시은이 있구나 그래서 뭐 헐려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 갑자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먹고 있어 내가 있는 걸 알잖아 내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갔었더니 쇼파가 있잖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눌러 아 그러다가 내가 먹다가 그냥 뭔가 좀 목이 막혀서 기침을 했어 기침을 갑자기 누워있다가 내 목 기침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오지연이 오지연하고 있었는데 아 미안 이러고 바로 나가서 아 그러게 무슨 운동이신 거예요? 왜? 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장난치실 것 같긴 한데 꾸러기세요 꾸러기 상상이 된다 시현이가 당황으로 보고 싶으셨나?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웃겨 피니님 귀 맞고 스포 좀 해달라고 어떻게 맞죠? 어떻게 맞어드리죠? 핸드폰으로 염색을 시키면 되나? 어쩌면 피니님한테 스포 해달라고 하는 게 빠르실 수도 있어 맞아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스포 너무 안해요 저희는 스포 아니에요 저희는 스포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는 스포 절대 안해요 넌 지금 오디오 빌까 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나 모르는 말 아니야? 진짜 어렸어 나는 숨 넘어갔어 괜찮아요?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괜찮은 거 이상해 뭘까? 잘 들렸어 나는 이거 숨 넘어갔어 숨 넘어갔어 너무 웃기네요 저장해놔야겠다 팬분들 올려주시면 저 최근에 하나 저장한 거 있어요 언니가 그 스윗이 윤세은 삼위치 할 때 윤기 나는 머릿결 새콤달콤 어쩌고 은근히 귀여운 이채용 이채용 그래서 언니가 의미탈까지 나가면서 스윗 뭐야 그게 너무 귀여워 나 그 100일 날 거 안 한 기억하고 지금 나 아직도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 나 지급 장애야 그 톤이 너무 재밌어요 누구야 너무 좋아 당장 나와 당장 나와 당장 나와 나 최근에 잠이 안 와서 그거 봤거든 우리 고양이를 기다려봤는데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더라 생각보다 계속 봤어 저희 아빠도 그거 제일 좋아해요 엄마도 박 씨는 엄청 웃겨 아무스럽다 지금 티가 너무 웃겼어 아 아 츄츄나가 밥 먹는 거 이거 나 진짜 잘했으면 밥을 이렇게 뽑아 먹어요 원래 같은 밥을 이렇게 뽑아 먹는데 진짜 진짜 이렇게 뽑아 먹어요 이렇게 맞아 맞아 여기 뒤에 있어요 포켓 이런 거 먹으면 안 지키더라구요 제일 느끼겠더라구요 진짜 맛있게 하라고 흘리시던데 어 진짜 야무지게 진짜 야무지게 이 댓글에 봤으면 왼쪽 사람 볼 꼬집어도 왼쪽이 사방이 됐어요 쟤 왼쪽 괜찮아 아니 아 수민 언니가 잠깐 엉덩이 하던데 수민 언니가 계속 저렇게 때리는 거예요 정말 아니요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귀여워하는 거예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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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완전 간 거 같아요 우리 아빠는 나를 지켜요 지구를 지켜요 지구를 지켜요 지구를 지켜요 지구를 지켜요 죄송해요 제가 연기력이 끊지 않아서 마피아 게임 해달래요 마피아 우리 엄마가 언제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오늘 할까요? 오늘? 왜? 마피아? 이럴 수가 나 마피아 안 하잖아 나만 죽잖아 맨날 맞아 나 아무것도 안 죽잖아 저번째 알게 나 먼저 죽겠다 뭐였지? 악농 마피아 나를 야야 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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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에 V LIVE 한 거 엄청 오랜만인가? 처음 당해요 지금 밤이에요 밤이에요 지금? 8시가 밤인가? 지금 밤인가요? 처음 당하네요 애기한텐 밤이에요 어 누가 이게 아기한테는 빨리 가서 가세요 잠깐 언니 안녕 언니 안녕 몇시야? 언니 안녕 밥 뭐하고 있어요? 뭐하면서 V LIVE 해요? 진짜 뭐해요? 뭐해요 내 생각에는 딱 지금 회사에서 퇴근 기다리는 그 시간 6시에 어떻게 하든가? 나는 보통 학생분들은 지금 학원 학원을 준비하고 내가 그래서 오늘 무조건 6시 넘어서들 그랬지요 잘했지요 잘했어요? 네, 누워있대요 좋겠다 아, 요즘 더 춥잖아요 엄청 진짜 추워 너무 추워 아, 야자구나 옥창 먹어 옥창 안에서 먹어 있어 옥창 맛있겠다 옥창 언제가 맞지? 다들 그 집이구나 학원에서 몰포쯤이래 누가 여기 누구 몰포데요 여기 누구 몰포데요 갑자기 우리 손을 지켜 너무 웃겨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어폰 기우기야 시장 이어폰은? 이거 어떻게 해 지겠다 너무 웃겨 우리랑 지금 공갑이거나 학생인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가 봐 숙제하고 있고 학원에서 몰포하고 있고 숙제하고 과자 지금 그런가 오 마이 갓 수원순이야 걸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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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걸려줬던데요? 아, 진짜요? 어떡해 자, 빨리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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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폼 펴지 마요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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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슈퍼하는 줄 알았다 요즘 요즘 우리 스윗은 요즘 무슨 먹어요? 네? 뭐라고요? 요즘 어떤 거 먹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아, 일단 음식 저는 김치찌개를 먹지 않았습니다 네? 갑자기요? 갑자기요? 먹고 싶은 거죠? 네 아까 편집 갔다가 어떤 분이 새우탕을 드시고 계시는 거야? 근데 완전 맛있어 새우탕? 응 아, 새우탕 새우탕 짜장라면 먹고 싶다 난 마라탕 홈라멘을 먹은 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마라탕 어, 수민이한테 벽이 느껴졌네 완벽 완벽 철벽 여기 철벽 어, 라이밍이야? 언니랑 우리 철벽 우리 철벽 철벽 엘 철벽 언니가 좀 랩 배워가지고 뭐 완전 많이 맞추던 거 알려줬어 아, 맞아 뭐 약간 오이면 오이 그걸로만 해야 된다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근데 산책 가면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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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랬는데 그랬는지 얼마 전에 아니야, 그게 왜냐면 그거였어 애들이 장난으로 계속해서 막 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잖아 얘들아 라이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랩 랩 랩 랩 랩 랩 선생님들 잘 계세요 선생님 진짜 옛날이라 완전 연습 때 배우고 한번도 랩을 그 선생님이 못 배웠어 왜 아, 나는 그때 그 오디션도 못 봤어요 야, 나 반응은 떠나졌다 아, 근데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을 봤지 않았나? 정말 못 봤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나 준비했잖아요 나 혼자 랩 안 해줘요 이러던데 안 돼요 아, 나는 준비했었는데 야, 너 근데 너도 안 봤는데 너 며칠 데뷔했잖아 며칠 데뷔했잖아 며칠 데뷔했잖아 며칠 데뷔했잖아 저는 하고 싶어서 근데 저 얼굴 빨개진다 맞아, 맞아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다음 수업 때 아, 근데 그 한 명 부끄러움 되게 많던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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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빨개지던데 완전 열심히 딱 한 명이 알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 아, 진짜 열심히 해봐 맞아, 세연은 진짜 열심히 해봐 진짜 열심히 해봐 옆방에서 다 세 개 준비해가지고 진짜 못 봤어 한 이틀도 막 야, 진짜 뭐 할 거 같네 맞아, 맞아, 맞아 아, 웃겨라 히읍 아, 이거 오늘 그것도 따로? 어 왜요? 앨범 음 무섭다 아, 약감매 아, 약감매 난 또 와중에 부서지 하하하하 왜? 왜 왔어? 얘가 판매 아, 근데 아, 근데 어, 어, 어 어, 어 아, 근데 그냥 제가 살짝 이거 들었다고 해야 되나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바로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앨범에서 가장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안 겪겠지 완전 봤네 봤죠 수영을 막 봤어 수영을 못 봤어 수영을 못 봤어 아, 맞아 아, 그러면 아, 진짜 아, 박심채 아, 되게 신나는 근데 A세트에 많이 보고 계셨다고요 A세트에 많이 보셨다고요 A세트가 딱 그랬는데 아, 근데 그거 아, 그거 아, 갑분이 생각나? 이거 알아야 되나? 아니, 그 저희 얼마 전 뜬 영상 있잖아요 그 컨셉 영상? 맞나? 한승님이잖아 컨셉트 스포일러 티저 스포일러 티저 스포일러 티저 스포일러 티저 스포일러 티저가 나오기 전에 피디님께서 너네 오늘 못 뜨는 줄 알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아, 보여줄까요? 다 같이 네! 봤는데 근데 이렇게 연기가 피우고 오르더니 다가가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았어 근데 스테이시 스포일러 티저 저 완전 이거 영상 시작했다 영상 끝났다 대부분 반응이 너무 놀랐다고 우와 대박 저 이거 나오는데 그래서 애들도 꿋이 이게 끝이야? 이거예요? 어,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난 그거 멋있었어 그리고 다음날 스케줄 넣을 거고 하아 다단라 멋져 다단라 진짜 많이 보신 것 같던데 응? 진짜요? 진짜 많이 보신 것 같았어 그 영상 잘 보니까 더 많이 보신 것인가? 궁금함이랑 나쁘지 않았을까? 뭐라도 있을까 뭐라고 충격하지 않았을까 나는 마음이 네? 내가 너무 까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정확했어요 우리, 우리 회사인데 우리가 너무 정확했어 아, 그거 이제 얘기했어요 언니가 얘들아 길 가다가 스윗이 꾹꾹이 춤춰주면 어떨 것 같아 같이 추기 같이 추기 저 도면에서 찍을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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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아무래도 근데 사실 나는 사실 사실은 나는 진짜로 스윗을 보면서 난 있어 부끄러울 것 같아 응 너 앞에서 갑자기 누가 꾹꾹이 춤췄어? 진짜야? 아, 그냥 좋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해요 아, 근데 추워서 보여준 사람도 있었어 아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 아 근데 너무 반가울 것 같아 따로 따로 저도 없어요 나중에 스테이씨 보면 꾹꾹이 춤춰주면은 같이 출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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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테이씨 인사로 가죠 좋아 맞아요, 스테이씨 꾹꾹이 춤추기 스테이씨 언니 새로운 거 여쭤볼게요 이렇게 한 번 봐줄 테니까 꾹꾹이라도 해주세요 스테이씨 봐줄 테니까 왜요?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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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강경출 거세요 아는데 세강경출 거세요 세강경출 거세요 세강경출 거세요 어, 이번에 새로 나온 너 추셔도 돼요 맞아요, 컴백하고 나서 나온 너 추셔도 돼요 맞아요 어, 잠깐만 너무 위험해요 네요 자꾸 제목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말하자마 너무 비행하게 난다 그쵸 고민했어요 저 마스크에 오늘 X점 표시하고 와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아, 나는 사실 오늘 샵에서 해왔을 아니, 해왔을 나밖에 없었어 딱 나와버린 거야 노래가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쫄쩍 VF한테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랬어 아, 이번에 쿨링샷 퇴외하다 퇴외하다 그만큼 중독성이 대박이라는 말이에요 대형사고 근데 솔직히 저는 저는 맨 처음에 들으면서 소름새논들었거든요 저도요 그렇다고 아, 그래도 기대하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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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만 알겠어요 하지마 이제 끝 여기에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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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이다 그러지맞시다 우리 모두 평화롭게 햇발 할 생각이 있나요? 나 어제 염색했는데 응 어제 염색했네 그족께 다음에 그전께 해놨는데 예 예리하죠? 예리네 더 기대 된대요 기대만 해 주세요 뭐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나를 뻔했다 어떡하지 뭐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입 막으세요 지금 입 절대 막으라고 손을 들고 계세요 그음이 가는 거야 알아요 응? 더 인정할게요 응 홀태일 응 잘하는데 진짜? 우리 다른 분 할 수 있나? 하아 시간이 왜 이렇게 됐다고? 저희가 좀 이따 연습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나 말 한마디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할 게 좀 있어 아직 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그러면 저희 하트 200면 되면 캡션 타임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트 누르지 말아봤어요 와! 와 딱 썼어 아니 이건 솔직히 사기예요 됐어? 네 난 안 된대 300면 됐어 그럼 우리 한 명씩 오늘도 해줄게 해볼까요? 좋아요 나부터 가졌다 오늘은 안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가잖아 장애물아 내일만 응이 안 좋다 어쩐지 어쩐지 머슨 포즈 할까요? 아까 누가 토끼기에 달라고 했는데 씩찍이? 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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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달라고요? 나한테 뭐 해준지? 텐씨? 아 네 죄송해요 쉐이크 누르지 마요 아 맞다 저 오늘 앞머리 잘랐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예쁘다 아직 안 나오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이제 샌이 나오면 샌이 예쁘다 해줄게 안녕 아 나 오늘 마지막 샌이 예쁘다 야 나는 저 뭐 할까요? 고양이 입고 왔는데 고양이 입고 왔는데 고양이 입고 왔는데 고양이 해줘 고양이 입고 왔는데 나 뭐 하지? 나 뭐 하지? 냐옹 어 아직 안 끝났는데 냐옹 쌍브이 해달래요 냐옹 냐옹 볼하트 윙크 눈으로 입고 왔어 눈으로 입고 왔어 눈으로 입고 왔어 눈으로 입고 왔어 안 그래서 나는 뭐 하지? 근데 오늘 시간 몇 개까지 났어? 진짜 저희 몇 시간 했어요? 오늘 좀 덜 한 거 아닌가? 한 시간 좀 했나? 40분? 됐어요? 그쵸? 응 왜 이렇게 빨리 가시죠? 재영이의 이름으로 널 영수하겠다 영수해? 다음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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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모자 써달라고 하신 분 있더라고요 모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도 모자 써볼까? 나 모자 써볼까? 꽃받침 해주세요 꽃받침이요? 아이고 하트 만들어주세요 하트 시나모를 귀해주세요 시나모를 귀해주세요 시나모를 귀를 뭐해요? 이렇게 아 이건가? 응? 저 검돌이 에이 몰라요 그냥 바이오스 아니야 카프하구나 다음 씬이 나 까지 써볼게 봤어? 수빈이 따로 해주세요 그래? 넌 너 어쨌든 날 보러 가요 아 날 보러 가요 나 나 나 나 안 했어 어 제가 본 건 뭐였냐면 윙크 깨물하트 윙크 보러 가요 보라 가요 웃음 볼 하트 바라 블레카 준비 Zo strings 가지고 이쪽 아이디어 되게 크네 시은 언니를 보니 나 이거 저장해가지고 엔딩 요도 써먹어야겠다 다음 이사님 하트해줘 하트? 어떤 하트요? 뭐지? 하트 다 했지? 너무 빨라요 캡처 못했어요 아 죄송해요 뭐 하트도 캡처 못했어요 뿌잉하트 해주세요 뿌잉하트 뭐죠? 그냥 뿌잉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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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을까요? 손뿌뿌 해주세요 아니 볼 뽀뿌 해주세요 볼 뽀뿌 볼 뽀뿌 이렇게 하는건데 아니 이렇게 하는거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뭐라왔대요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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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또 뭐지 내일 모레 내일 모레도 막 저희 그거 뜨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거 사진 아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단체로 그거 해달래요 뭐요? 손으로 S 만들어달래요 어 진짜요? 네 아 스테이시 그거요? 네 해달래요 하나 둘 셋 우리 눈치가 없냐 왜 이렇게 세고 있잖아 어떡해 스테이시 걸 저희는 우리 다음 앨범을 위해 연습하러 가볼게요 아 진짜가? 진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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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가요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안 갈 거야 또 봐 안녕 또 봐 안 갈 거야 또 가 갈게 갈게 또 가요 또 가요